한국인의 핏줄을 가진 후예들이 반 이상 점유하고 있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0여 년 전인 1950년경 남태평양의 조그마한 섬에서 미국과 일본은 사생결단의 혈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예전쟁과 아무 관계도 없었던 한민족은 세계 열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짓밟히기만 했습니다. 수많은 섬조들이 그 작은 섬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오직 희생자 추모비 한계만의 비극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1940년대 한가족은 시아버지 형제와 친척 동생 10명이 한꺼번에 징용영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몰래 간장을 몇사발씩 들이켜 일부는 결핵환자로 판정받아 강제징집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맏형 시아버지와 몇명의 형제는 남양궁도로 끌려가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들도 그곳에서 일본인의 가혹한 노동과 학대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머나먼 조그만 섬에 버려진 채 원주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한국인의 후손들입니다. 한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섬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원주민입니다. 섬의 조선인들 삶, 뼈아픈 우리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사는 한국인들은 현재 섬의 원주민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닮았고 이름은 우리식이 아니지만 성은 분명히 우리의 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잊어버렸지만 한국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일제는 조선인에게 총동원령을 내려 막바지 대동아침약전쟁의 제물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일대로 끌고 갔습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전쟁노동자, 전투병, 성노예인 위엄부라 불리는 조선의 젊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일제가 폐망한 뒤에 일제가 버리고 간 조선인들이 귀국을 포기하고 현지에 정착한 것입니다. 남태평양 섬의 원주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 남은 조선인이거나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버려진 조선인 남성과 위엄부 등으로 끌려간 조선 여인들이 함께 일군 섬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한국인 혈동이 반 이상 거주하는 파란만장한 섬이 바로 티내안 섬입니다. 1977년에서야 겨우 이들의 넋을 기리는 한국인 위령비가 세워졌을 뿐입니다. 탐사 결과 티내안 섬 일대에 한국인묘 조선인지묘 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뒷면에는 서기일 1946년 5월 28일 오티나와현 인동제외 미군정부 건립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묘비 주변엔 콘크리트 뚜껑이 덮인 세계의 유골함이 있었습니다. 5천여 명의 한국인 유해가 안치됐던 티내안 섬은 태평양 전쟁 때 사이팡과 함께 최대의 격전지였습니다. 당시 일본이 총알 바디로 배치한 1만여 명의 군대와 노무자 중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강제징집되거나 끌려온 한국인 군인 및 위안부들이었고 그 모두가 희생됐다고 합니다. 현재 티내안 섬에는 티내안 전투 생존자 2세 3세 동포들의 처각까지 한국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수많은 한국인들이 징용전하 위안부로 끌려와 억울한 죽음을 당한 비극의 섬이기도 합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1944년 미군의 포로로 잡히지 않기 위해 일본군들이 뛰어내린 자살 절벽이 있습니다. 사이파네 만세 절벽과 매우 의사합니다. 이 섬은 티내안 전투 이전까지는 대규모 설탕 농장을 개발한 일본인 한국인 및 오키나와인이 정착했었습니다. 많은 일본인이 이주하여 사탕수수 등의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1944년 6월까지 약 15,700명의 일본인 민간인 한국인 2,700명 참보로인 22명이 티내안 섬에 거주했었습니다. 서기 1500년경 스페인 탐험가 마젤란이 첫발을 내디딘 이후 스페인 통치 시대를 거쳤고 독일 통치를 거친 후 일본이 독일로부터 무력으로 빼앗은 후 9,000명의 일본군이 주둔하던 일본 요새가 됩니다. 이 섬의 전략적 가치를 발견한 일본 해군은 이 섬의 비행장을 건설하여 당시 남양군도 최대 규모의 비행장을 지었습니다. 일본군은 티내안의 하고이 비행장을 비행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육상 병력이 적었기 때문에 만주의 요양에서 육군 제50명대를 이동하여 주둔시켰습니다. 1914년에는 일본이 점령하여 이 섬의 비행장을 만들었는데 이때 많은 한국인이 증형으로 끌려와 희생되었습니다. 결국 이 비행장은 1944년 미국의 티내안을 점령한 뒤 1945년 8월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 B-29 폭격기의 발진기지로 이용되어 자신들의 만든 비행장으로 이내 자신들이 희생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과응보입니다. 1944년 6월 19일 20일 마리아나 해전에서 일본 기동부대를 격퇴한 미군은 7월 8일 사이판 공략을 완료합니다. 2호 고함 티내안 공략을 시작합니다. 1944년 7월 24일부터 1944년 8월 2일 사이에 티내안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미군과의 티내안 전투가 벌어집니다. 1944년 8월 1일 미군은 악귀처럼 저항하는 일본군을 격렬하고 티내안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이 전투에서 미군은 328명의 전사자와 1600여명의 부상자가 있었지만 일본군은 8000여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만 5천명의 해병은 이 섬을 전쟁 중 가장 바쁜 공군기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1944년 8월 10일 만 3천명의 일본인 민간인이 매장당했습니다. 그 중 4천명은 자살이나 일본군 부대 또는 전투 중 사망했습니다. 종전일인 1945년 8월 15일에 쇼와 천황의 항복 방송을 라디오에서 듣고 모두 미군의 백계를 들고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그들은 전후 과미포로시설에서 2년 반을 있었으며 그 후 일본에 귀국해 2000년 무렵까지 모두 나가노현에 살고 있었습니다. 티니안 섬 티니안 아일랜드 서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에 속하는 섬 남북길이 20km 동서길이 5km 정도의 면적 약 101제곱킬로미터 3,055만 2,500평 영종도 면적 64제곱킬로미터에 1.5백 크기 인구 2010년 기준 3,200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며 미국 관아라의 영어를 공용화 사용 티니안에서 에리아까지 9,400킬로미터 부산기지 2,800킬로미터 가고시마까지 2,400킬로미터 필리핀까지 2,100킬로미터 미국 자치령인 북마리아나 제도의 일부인 섬으로 가장 남쪽의 사이판섬부터 로타섬 티니안섬 가장 북쪽의 사이판까지로 사이판 남쪽으로 5킬로미터 괌섬에서 북쪽으로 16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평균 기온 27도씨이며 연평균 기온차가 2에서 3도씨인 열대성 기호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도 있어야 할 것은 모두 있습니다. 법원, 경찰서, 소방소, 학교, 은행 등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시설이 산호세에 모여 있습니다. 티니안섬에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여행객은 이 섬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식사를 해도 섬 안쪽의 식당이나 건물 또는 양에 있는 의자 같은 곳에서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음식을 들고 외딴 곳 바닷가 같은 곳으로 나가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섬의 원주민들이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 여행자는 건물 안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먹는다고 합니다. 섬 근처에는 사이판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판에는 현재 일본인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어 사실상 일본 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티니안섬은 원주민으로 살고 있는 한국인 외에 거의 버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에 이 섬을 발전시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사이판을 장악한 일본은 역사적 영국권도 없이 상권을 장악해서라도 자기네 섬으로 사실상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주민으로 한국인이 장악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 섬으로 만들어도 되는 아주 유리한 조건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